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제가 아끼는 두 개의 기어이 전 세이커 가문의 후계자 청이라고 해요 대대로 내려오는 수호 저는 한 가문의 자제인 아라라고 해요 창술에 능하고 안녕? 난 엘리시스라고 해 묵직한 대검이 나한테는 땀 난 루 시엘이라고 한다 나와 로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 우리는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지 자세한 것은 곧 알게 되자 애드라고 불러 내 옆에 떠다니는 이 다이너모들만 있으니 불가라? 안녕? 난 엘소드야 안녕? 난 엘리시스라고 해 난 루 시엘이라고 한다 나와 로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 우리는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지 자세한 것은 곧 알게 되자 나쁘지 않구나 잘 부탁한다 난 루 시엘이라고 한다 흥 애드라고 불러 내 옆 안녕? 난 안녕? 난 아이시라고 저는 안녕? 전 세이커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나소드 이브라고 합니다 전 난 루 난 루 시엘이라고 한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나소드 내 이름은 네이븐이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나소드 이브라고 합니다 전 제가 아끼는 안녕? 난 저는 한과문의 자제인 아라라고 해요 창술의 능하고 동행하는 신령스러운 여우인 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좋아요 출발해보자고요 나는 대대로 영수를 지키는 무인 집안인 한과문의 자손이다 가문의 긍지를 할 수 있는 비술과 제국의 무인으로 한과문의 일원의 힘으로 무언가 그날 밤에 제국의 무인으로 아, 나 발단하기ине? 어짜피 몰아버린 아이의 임무를 끝냈어요. 이곳은 뱅이의 아픔을 끝냈어요. 이곳은 뱅이의 아픔을 끝냈어요. 이곳은 뱅이의 아픔을 끝냈어요. 뱅이의 디 oldest이네요. 지금 뱅이의 아픔을 끝냈어요. 이곳은 뱅이의 아픔을 끝냈어요. 뱅이의 아픔을 mash ar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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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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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富. そば. 공통. 이렇게 결정됩니다. 근데 싸움이었네요. 근데 싸움이었네요. 으쌰으쌰! 준비됐어요. 으쌰으쌰! 준비됐어요. 합니다. 마이크!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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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버그에 휴판 matters. 채팅을 비판ement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0. 10. 도망간다. 내 아저씨가 나가던 러시아 왼이! 흑흑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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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